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이제 We Don't Stop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? 많이 안 기다리셨나?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이번에는 저희 멤버들도 하나하나 더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이제 갑니다 We Don't Stop We Don't Stop 저 근데 오늘 다쳤어요 여기 다쳤어요 아파요 옷 때문에 옷이 따가워요 아파요 여러분 해주세요 저는 저 다리요 하고 등 저 다리 좀 다 꽉?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요? 괜찮아요 충분히 예뻐요 안 예뻐요 입술 예쁘다는 얘기했어요 옛날에 차오르 언니가 저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예지 너 입술 참 잘생겼다 이랬거든요 조명이 없어 잘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이죠 조명이 없어졌어 감사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갔네요 조명이 사막에 오아시스 갔네요 제대로 들으셨네요 저는 이제 수정하러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옆에 바나가 있습니다 앉아요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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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바나나 저 바나나 언니 몽키 왜 몽키예요? 몽키는 이쁘잖아요 몽키가 예쁜가요? 안 보셨어요? 미국에는 몽키 보면 조금 이뻐요 날씬하고 무조건 뚝뚝한 것도 있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넷츠 여러분들 뽀그리 뽀그리 일명 뽀그리 린지 뽀그리로 변신했어요 APN có 1. 유니 텐틱 모스크드 수분 뮤직비디오 2. 야구 손노라 1. 땅 1. 엥 되게 걱정 많이 됐었거든요 어제 근데,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와 팬 여러분들이 만나는 첫날 11월 9일 빨리빨리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또 팬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낼게요 렛츠 디에스타!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에스타의 자우 루 오늘은 우리 컴백의 첫 장연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악 중심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컴백에 대해 여러분의 새로운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저희의 가장 완벽한 인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인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인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! 안녕 yourselves ه 뭐 하 Voice? 오 할 거잖아요 쓎어 skills we will stop now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